퇴락한다더니 또 토스하네요 이분 재밌는 친구죠 자 이친구도 페이크 뮤탈리스크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이친구 초보강의? 초보강의 어떤 강의를 원해? 아 이친구 한번 제가 그 저의 전메트꺼 빌드 한번 써볼게요 입구 맞고 달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속이기 작전 어허허허 통할 것 같아요 통할 것 같아요 이거 통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통하는 각인데요 이거 아 이거 통하는 각이죠 자 입구 제대로 막았죠 이거 제대로 막았나 이거 지금 자 입구 막았구요 자 대각선인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 양쪽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제 위치를 모릅니다 상대방은 자 걸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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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찰 왔는데 입구 막혀있고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 자 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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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다섯시로 달립니다 못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오오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저글링은 달렸죠 어어 자 캐논을 박았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벽이 왔구요 어 뭐야 본진 게이트다 자 어어 본진 투게이트 투게이트 어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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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이거 자 이거 성큰 하나 그냥 여기다가 박아주시고 저글링 그냥 무시하고 옵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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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자 바로 파일론 깨주시구요 파일론 깨지고 언파운드 돼버리죠 어 아니 언파운드 아직 안됐나 뭐야 자 바로 넥서스 깨버립니다 프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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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버러워까지 해줄거에요 자 자 자 프러브 잡아주고요 살짝 빼주시고 괴롭혀줍니다 자 자 안마당 저글링 계속 보내주고요 안마당 붙여주십니다 자 저글링이 일단 계속 살아가지고 버러워해서 상대를 괴롭힐겁니다 이거 아 아프죠 아 입구 막혀있죠 자 들어갑니다 이거 강제로 들어가기 자 세마리가 들어왔기때문에 굉장히 짜증나죠 상대방 입장에서 버로우 자 버로우 해주고요 자 넥서스 깹니다 넥서스 깨죠 넥서스 깨죠 넥서스 깨죠 넥서스 깨죠 넥서스 깨죠 상대방이 굉장히 짜증나죠 이거 양쪽으로 양쪽으로 넥서스 버로우 위치 양쪽으로 일단은 해놓고 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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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를 또 이렇게 질럭소로 막아놨는데요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저글링으로 요거만 딱 찍고 나닙 어 나닙 자 이거 입구 한번 다시 한번 뚫어줄게요 이거 저글링이랑 같이 어허 못 들어가네 자 이런거는 이제 드론 밀치기 살짝 해주시면 좋아요 드론 밀치기까지 가겠습니다 이거는 캐논만 깨고 옆으로 살짝 빠져주기 바로 가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깨는척 하다가 옆쪽으로 돌아서 풀업 잡아주고 빼주고 어 잠깐만 자 아 못들어 못들어 살짝 빼줄게요 그냥 맘만다 못먹게 방해 그냥 합니다 자 이거 바로 빠지자마자 들어와서 게이트 깨버립니다 그냥 나오는걸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오는걸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넥서스 깹니다 넥서스 태로 성공 넥서스 태로 성공 상황이 지금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았어 자 자 게이트 깨주시고 자 이제 한번 막으러 올게요 자 이제 한번 막으러 올게요 한번만 막으면 돼요 한번만 막으면 자 저글링 자 저글링 여기 썬크넨 없는척하고 들어왔을 때 한번 일어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이거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대가 이거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바로 일어나기 두더지 두더지 자 바로 두더지 러쉬 갑니다 바로 두더지 러쉬 출발 바로 두더지 러쉬 바로 두더지 러쉬 바로 두더지 러쉬 썬크넨을 막아주는 방법 두더지 러쉬 두더지 러쉬 두더지 러쉬 두더지 러쉬 두더지 러쉬 어 뭐야 넥서스를 지었나? 넥서스 지었네요 오 끝까지 포기는 안합니다 이 친구 우와 초캐논입니다 오 삼캐논? 잠깐만요 잠깐만요 삼캐논? 삼캐논이요? 아 melt 뭐야 이 친구 어어 작전산후퇴 한번 가고요 아 이 친구 질긴 칠구네 질긴 칠구에요 얼마나 또 어떤 험한 꼴을 보려고 또 여기서 아하 이 친구 말이야 삼캐논이면 저글링으로 끝내기가 좀 빡센데 풀업을 잡아주고요 앞마당 못가게 풀업을 계속 잡아줄 겁니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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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쒰~~ 못들어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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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세어가 없죠? 허세어가 없어서 히드랑 쫙 뽑아서 가면 끝납니다 이거는 자 이런거 살짝 돌아가지고 크롭을 잡아주고 여기 가가지고 자 러쉬 갑니다 가봅시다 이제 일단 요거에 끝나요 네 히드라 두부대야 드론 세부대 러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같이 들어갈게요 드론 세부대 아 잠깐만 드론 세부대 러쉬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보이죠 여러분 히드론 히드롤러쉬 엄청 강력합니다 우와 우와 대박 자 바로 벌어 바로 벌어 해주시구요 아 미트칸님 또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시야가 있어야지 들어가니까 시야 밝혀지면 바로 들어갈게요 어 어 잠깐만 어 오브로드 어 오브로드 어 오브로드 갑니다 자 자 과감하게 들어가죠? 어 어 잠깐만 막혔어요 어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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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에 막혀요 어어어어어어 도망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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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아 어 뭐야 잠깐만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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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돌아서 안마당 견제 갈게요 이거 여긴 어차피 안 밀리니까 아 아 드럼블럭킹 좋구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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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막혔어 막혔어 와 이게 막히네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 어차피 템이 템이 없기때문에 히드라 한번 다시 뽑아가지고 히드라 한번 다시 뽑아가지고 드론이랑 가면은 끝날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2차 히드라러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다시 모아볼게요 어어 어어 캐논 박네 괜찮습니다 하이템 플러가 없기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몰아붙여 볼게요 어어 어 잠깐만 하이템 플러가 나왔는데 뭐야 어 뭐 하이템 플러가 나왔네요 잠깐만요 아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거 하템이 나왔네 잠깐만요 아 이러면은 레어가야되요 예예예 요거 안될거 같습니다 레어 가겠습니다 아아 요거는 안돼요 예 못드립니다 이거 예 요거는 레어 일단은 가고 멀티 하나 먹고 어 나중에 템을 자르고 난 다음에 드론으로 러쉬를 갈게요 그러면 히드론으로 어휴 하아 자아 자꾸 어디갔어 상대인데 자원이 없어요 지금 어차피 예 괜찮습니다 제가 상황좋아요 어 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이 녀석 아 재밌는 녀석이구만 자 드론 찍어주시구요 계속해서 드론 아 쭈니쿠님 안녕하세요 네 운영의 맙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아 여기 멀티를 먹고있나요 설마 예 어어? 아니 이거는 아니죠 예 요거는 좀 선을 넘었습니다 요건 안돼요 자 요거는 약간 선을 넘었거든요 네 아 요거는 선을 살짝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엔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캐논 깨주시고요 오버로드 오죠 자 괴롭혀주고요 계속 괴롭혀줍니다 자 유탈 모아주시고요 정면으로 벽렴 모아줄게요 어차피 한방럭이 가가지고 핸납보기 때문에 자 일단 프러브 잡아줄게요 자 바로 잡아주고요 바로 잡아줍니다 바로 이렇게 잡아주죠 자 이제 드론들 모아볼까요 5번 드론들과 함께 러시 가보겠습니다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오고 있죠 자 하이템 블러 잡아줍니다 아 드롬 왔어요 아 하이템 블러 아 하이템 블러 아 하이템 블러 다 잡혔어요 드롬 много 예roid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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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